20년 써갖고 맨날 전동으로 뚫려 놓은 사람들 그 노인네들이 와서 뚫려주고, 뚫려주고 갔는데 요만큼 뚫리고 마는 거 요만큼 그렇죠 하하하하 와우 빨라 안되냐? 야 와 안걸네 아마 그걸로 나온거야 아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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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연말이 잘못됐는지 정화조 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가 정화조로 바뀌어 있어요? 정화조 5일이네 와 그냥 정화조 위로 지나간다고? 네 그걸로 한번 보자 네 아 여기로 지나가네 네 저 위에 75mm짜리 근데 누가 쉬워줬는지 휘리 쉬워나지 안나가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젠건 사장님 얘기로는 이게 하하수관이 그 동안에 덜덜덜덜라는건 했거든요 했는데 구멍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꽉 차있지 않겠네요. 일단 이 날 적에 로비를 이렇게 가네. 왜냐면 로비를 이렇게 가네. 아예 담겨있네요. 왜 이렇게 안 좋아?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다. 네. 문제가 있어요. 나가는 것부터 쏴야 되니까? 나가는 것부터 쏴야 이 물도 쏙받아 나가는. 와..부배가 진짜 안 좋겠나? 부배가 안 좋네. 너무 굳게 들어가는데? 뜨거워. 으어씨. 한 번. 한 번. 한 번. 번져야겠다. 셀차로. 와..앞에 맞게 있어. 큰 걸로. 이야.. 왕창 내려오면은 맵혀서. 너무 차도 위가 구멍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네. 한쪽 가도 힘을 줘. 안이 붙잡고 나오게. 오.. 안이 붙잡고 나오게. 열어보기. 아.. 네. 나왔어요. 다시 꺼 길을 떼는데. 네. 아우.. 고생 좀 하겠다. 어.. 어.. 한 번. 이 떡기릇. 우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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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주방 싱크대 다 물 좀 틀어 놓을 수 있을까요? 네. 푸딩이네 푸딩 한 가지 왕석이 나오잖아 우와 큰 거 나왔다 에이 아 이런 거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첫번째 방어 와우 세다 아까 그걸로 나온거야 세게 세게 어우 세네요 많이 들어갔네 더 좋은 상태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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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 펄 아 봐 감사합니다. 네, 나와요. 동물이 없어요 오 나왔다 나왔다 이제 막힐 일은 없지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 이신을 써갖고 맨날 전동으로 뚫려 놓은 사람들은 그 노인네들이 와서 뚫려주고 뚫려주고 갔는데 이만큼 뚫리고 많은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아 이거 또 있네 이만큼 큰 게 하나에 또 있잖아 아이씨 너무 커 안 들어가네 지금 여기 있잖아 네 오 나왔어 나왔어 여기 어이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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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구비 안 좋네 그 다음부터 좋아지잖아요 아 아 아 아 어 여깄다 깐꼬 났다 깐꼬 났다 거긴 어디쯤이예요 여기 이거 정화조 안 안 아니야 관로삼자 한번 하세요 네 정화조로 세는 건 관용없지 칼이 저기 있잖아요 깨진덴 여기 아니에요 아 정화조 아니에요 네 내시경불빛 아 그런건 상관이 없겠네 정화조 아니에요 아니라서 깨진 건 상관이 없겠다 그럼 정화조에서 다스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틀어가지고 이제 시갈로 간다. 여기 시갈로 해, 앞에 큰 통, 시관 앞에 큰 통. 여기 쑥 들어가면 통 빠진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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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